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나이키 신상 뭐 나왔나? 아, 예, 예. 저번에 제가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랑 싸우길래 내가 통화까지 해줬는데. 아, 뭐 그분이세요? 네. 오, 그분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아, 제가 나이키를 좋아해가지고 명동 볼 때마다 옵니다. 문의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제가 나왔어요. 아, 그 영상이 난리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오랜만에 연락도 오고 중국 사람한테 나왔다고. 아, 예. 유명한 유튜브 유튜브아이.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오늘 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저는 항상 명동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이키 브랜드 좋아하고 하니까. 항상 그냥 신상인만 들려요. 네, 예. 아, 예. 아, 예전에 나왔던 각소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네. 아, 예전에 나왔던 각소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아, 근데 친구분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뭐라 그래요? 연락 와서 뭐라 하나요? 인터넷에 나왔다고. 아, 방칭 나왔다고. 예, 예. 인터넷에 나와서. 아, 그래요? 제일 못했다 중국 분이. 심했다. 아, 예. 그쵸. 심했지. 아, 이거 난리나는 영상의 주인공. 이분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아, 예. 그럼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